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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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형이 일정 확률로 하다 일정 이상이 이하일 때 뜨게 되어있는데 F를 눌렀으면 초형이 시작되어있는데 컨트롤 미션이 보이네 얘를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초형이 못 볼 수도 있고 반격 모션이랑도 다 세팅되어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예 못 보겠네요 잘하는 수용사가 없어? 반격, 초형 이런 다양한 연계기들이 있고 합격기들이 있는데 못 보고 싶어요 얘는 또 인백트플리라는 네 잠시만요 생에다 잘했지 한 시간 아우 싸움이네 그래도 이 게임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잔나무 잔나무 이상한 게임 보시면 저 자살 폭탄을 하나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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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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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